1. 어 특성 게임하자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아 몰랐구나 다들 빼서 바꾸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중간에 게임 중간에 몰랐구나 다들 아 내가 강의 때 안 말했나네 이거? 몰랐어 이거 다들? 아 게임하자 바꿀 수 있어? 아 중간에 진짜 진짜로 계속 바꿀 수 있어? 10분에 한 번 바꿨다 20분에 한 번 바꿔 30분에 한 번 아 존나 귀엽네 애들 믿는 거 봐 존나 귀엽네 이거 먹을까? 어차피 레오나 상대로 밀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이거 먹자 뭐야 뭐야 말 파왔네 이 지딴 종굴 아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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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딴 종굴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 지딴 종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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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셔틀 B 다 날라갔네 또 금방 차수라칸은 Q 맞춰도 되고 어디갔냐 소라카 잘하는 사람들은 평타 견제 안함? 아니야 소라카 잘하는게 어딨어 뭐야 미친새끼 아님? 도라기들 아니야 이거? 왜이래? 아니 뭐 말도 안되는 뒤질라고 죽을라고 진짜로 열바퀴 하지마라 확 그냥 진짜 열바퀴 안해 아 라인 맨날 이래 아 스트레스받아 아 안밀 수도 없는 라인이고 밀자니까 빡빡하고 보여줄게 이 바루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기라고는 안할게 내가 아직 몰라 나도 세판째라 근데 확실히 쓸만해 그건 확실해 보여줄게 내가 바루스 초보가 쓰기 어떠냐고? 바루스도 되게 쉬워 진짜로 어 쉽고 연습도 돼 논타겟 맞추는 거 그렙이나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는 이제 블리츠그렙 막 스트레시 이런거 매혹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는 못맞추면 리스크가 되게 커 그래서 부담감이 있거든 그래서 잘 안쓰게돼 근데 바루스 키스 못맞춰도 돼가지고 오히려 많이 달리면서 논타겟 연습을 하기가 좋지 바루스는 진짜 뭐 이렇게 해야된다 이게 없어 그냥 막 날리면 돼 그냥 스킬 다 쓰고 따로 싸워도 돼 상관없어 맞추기만 하면 돼 스킬 안 맞으면 빼면 되고 쟤 뭐하냐 쟤 날리지도 않았는데 왜 실드 쓰냐 스킬 바루스의 장단점 딱 말일게 한번만 바루스의 장점 라인조인 샘 바루스의 단점 갱당하면 약함 끝이야 다른 장점 없냐고? 다른 장점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냥 포킹댐 CC 있어 풀어져 뭐 뭐 집 갔다 온 거야? 그새? 아 수확에나 샀어? 스읍 와아 제대로 수확하나보네 그냥 수확에나의 흠낫 야아씨 겨울인데 나 원래 이렇게 프리징 하는 사람 아닌데 너희들한테 정석 플레이 보여주려고 너희들한테 정석 플레이 보여주려고 나이스했다 솔직히 일부러 안 맞췄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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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 없어가지구 아 소라카 잘하는데? 어 소라카 잘했어 특패 잘하는데? 음 좋아 다 잘했어 힐 때문에 살았어 무인수가 알지 야 씨 수학에 놔도 돼 흡혈에 놔도 돼 도란 신발 와아 짱이다 여기다 이거까지 가면 쟤 짱이다 이거 이거 키.. 키르이 아이스의 파편 이거까지 딱 올려주면은 와아 환상환상 거기다 롱소드 딱 하나 이야아 롱소드 이거 이거 업그레다만 롱소드 딱 올려주면은 이야아 환상환상환상 인정 롱소드 간무님 감사합니다 펭가이에 너 듀오해줘? 싫어 네디랑 왜 듀오해야돼 내가 왜? Saundas 하 bury ㅈㄷ ㅈㄷ 아 모르고 Q 찍었다 아 찍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찍지 애들 말해줘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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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쎄 존나 쎄 으아아아악 죽어도 상관없어 루남부터 갈까? 내셔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쿨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초반에 쿨감이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뭐 바르스가 쿨감 갖다 하는 챔피언도 아니구네 포킹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내셔 안가고 루난 가야지 아리 AP들 올리면 이거 올라가잖아 퍼센트 이거 갖다 딜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 딜이야 이거랑 이거랑 구인수 그 뭐야 루난 그 뭐냐 내셔 마법사 채우 기본 때리면 들어가는 딜 그거랑 이거 딜 터뜨리는 거 캠 렌즈 왜 안보냐고? 파줄게 안녕 많이 쫄았어 시비를 아 또 Q 찍었어 아 진짜 멍청한 새끼 Q 찍어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아무쩍에도 도움 안 되는 거 W를 딜하는 거라 W 찍어야 돼 자꾸 Q 찍네 그니까 왜 W 찍.. W 찍어야 되는데 그.. 더 아 더 더 고맙습니다 도움이 아, 이런 야, 그걸로 다 잡겠다, 이거 적 팀 너무 많이 와, 하여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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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군까지? 군까지 할 필요가? 나한테 궁 다 들어왔잖아, 리신 궁 들어왔지, 나한테 이퀄라이저 들어왔지, 리산드라 궁 들어왔지 다 들어왔잖아, 나한테 시비르 궁도 나한테 썼지, 레오나 궁도 안 썼었지 궁 다섯 개 받았어, 내 몸으로 너 왜, 이게 흔한 일인 줄 아냐? 궁 다섯 개 받는 게, 원딜이? 왜, 제방 가서 봉준이를 찾으세요, 아 거기, 봉준님은 저, 저의 롤주님 가서 찾아야지 저, 저 이름 봉준이 아니에요 왜 그래 왜 그래 하하하하하하 에에에에에에 어, 뭐야 허 이 새끼 힐 감사합니다 아, 소라카 진짜 엄마다 야, 니가 왜 빼냐? 아, 소멸치 쏘지, 소라카한테 그 퇴페가 왜 빼, 소라카이 맞았는데 피도 제일 많은 새끼가 꼭 이건 새끼있어 풀피인데 리산드라 왔다고 막 딛무빙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안무빙해야지 안죽는거지 어? 안그러냐, 시비르 & 딛무빙을 왜해, 제가 쟤가 딛무빙하니까 소라카 누리 오~~ 뜸 빡 아아 아깝다 아아 그냥 레오나 잡을걸 아아 슈퍼 플레이아몬 하려다가 멋있어 보이고 싶었어 멋있어 보고 싶었어 야야 야 시루템바 애들아 야 신발, 롱소드 도란, 수확의 낫 흡혈의 낫 콜필드의 전투망치 와아아아 야아 진짜 저렇게 사기 힘든데? 와아 진짜 또라이야 쟤도 어 쟤라고 저렇게 사고 싶겠어 어 되게 열심히 해 이기 라인을 못 밀면은 자기가 평생 못 먹을 걸 알고 있어요 얘는 잘 알고 있는 애야 되게 게임의 흐름을 잘 알아 다야야 근데 미네 근데 생각이 없는 애야 어 아 죽고 죽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 좀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밀어줘야겠다 불쌍하다 생각해보니까 4쇼를 안 갈라고 4코로 갈라고 왜냐면은 4쇼 올리면 쿨감이 올라가잖아 쿨감이 올라가면 스킬이 많이 쓰잖아 스킬이 많이 쓰면 마나가 빨리 닿았잖아 마나 유지를 위해서 안 갈라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어 어차피 딜은 평타랑 스택 딜로 하는 거고 스택은 크게 초반에 많이 안 돌려도 딜이 되니까 쿨감 템을 4쇼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딴 거 올리면 더 센데 원딜이 평타딜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원딜이지 아이씨피 왜 날 차고 그래 이게 탱커 잡는 탬이지 퍼센트 딜 들어가니까 마법 피해로 방탱가도 뚫리지 히히히 따라와서 퀴 쏠걸 아 이게 왜 안맞아 뒤졌어 나는 아 진짜 존나 재밌다 진짜로 아 씨바 개잼있네 W 찍었으면 더 셌을텐데 Q 찍어가지고 약해 W 찍으면 두배정도 셌을텐데 진짜 화면이 왜 이렇게 안들어와냐 오늘? 게임하는데 와 쎄다 세네 런블 런블 쎄 런블 못꺼고 센거 같애 근데 생중계없는 원딜할려면 기본적으로 무빙이 어느정도 받쳐줘야되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아 아 이제 가야지 마방템부터 올리고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냥 깡주문력 깔까? 내셔 말고? 그냥 주문력 캐슬로 올려버릴까 그냥? WD 중폭시키게 근데 그거께 가기에는 하이브리든데 이름이 그래도 와 룬안가자는 새끼면 뭐하는 새끼냐 아 진짜 아 생각없냐 어? 내셔가 제일 무난해 이거 깡주문력도 높고 내셔가 제일 무난해 루난이래 루덴 어 내셔가 제일 아 무난해 루덴은 아냐 아 루덴 루덴 아니야 메이자이가라고 그건 아니고 내셔가께 내셔 내셔가 맞아 내가 보게 룬안이 플래시 예측했는데 아쉽네 뭐야 아니야 난 재미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야 이거를 재미를 위해서 하면 존약할 수도 있지 재미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거 어? 너네 좋으면 하라고 난 아직까진 그냥 괜찮은거 같애서 하고있는거야 W를 Q세.. Q를 3개까지만 찍고 W찍는게 아니잖아 Q를 마스터하고 W찍으면은 딜이 나와야되 시기에 딜이 안나와 Q를 좀 찍다가 W로 넘어가야되 그래야지 이게 피해량이 올라가가지고 딜이 나와 이게 W로 찍어야되 시기가 너무 늦어 13레벨이니까 11레벨 어? 12레벨 적어도 이제 어 좀 빨리 찍어줘야될거 같애 너무 늦어 Q3레벨까지만 찍어야되 OK 와 와 아... 원래 궁퀴어면 그냥 뒤지는데, 그냥. 그냥 뒤져야 되는데, 이거. 뒤질라고, 이씨. 엄마가 있는데 뒤질라고. 어? 야, 샹궁에다가, 엄마에다가, 트팩 골카에 말파 있으니까 거의 뭐. 거의 무적이네. 아, 제대로 못 보여줬네, 또. 제대로 못 보여줬네. 아! 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Q3개 찍고 한 다음에, 딜 진짜 터지는 거, 9인수 첫템 때. 웬만하면 정수 첫템 이런 것보다 훨씬 센네.